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이슈를 알려드리는 위클리 포트 12월 2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가격 동향부터 살펴볼텐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 12월 1일자 기준입니다. 하락폭 확대, 제가 제목을 헤드라인을 그렇게 잡았는데 하락폭 확대입니다. 추석 이후에 계속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내리막을 걸어왔고요. 최근에 다 하락전환을 했는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서울이 지난주에 마이너스 0.01% 하락전환 된 다음에 멈출 것이냐, 다시 반등할 것이냐, 더 크게 떨어질 것이냐 세 가지 갈림길에서 결과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3%로 떨어졌고요. 전국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4%, 수도권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5%까지 떨어졌고요. 지방도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최근에 미국에서 파월 FRB 의장이 금리 동결하면서 내년에 금리 세 차례 인하 가능성을 응급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좀 활짝 웃었는데요. 이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투자 심리, 불안한 투자 심리, 불확실성을 좀 잠재우면서 내년에 금리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의 불빛을 쬐아주면서 하락폭이 멈추고 다음 주에 반등을 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음 주도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느냐에 9가지 갈림길에서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당분간 추세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반등에 성공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전세는 매매보다는 좋습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도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주간 변동률이 그렇고요. 현장에 가보면 전세는 떨어지기보다는 강세.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전세는 이제 더 이상 위기라는 말이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파란 그래프, 이 파란 게 매매고요. 빨간 게 전세인데 아무튼 1년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쭉 떨어지다가 12월, 1월에 반등 찍고 이렇게 회복을 했죠. 이렇게 회복을 하다가 6월 지나고 이제 상승전환 됩니다. 여기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니까. 쭉 하다가 쭉, 이거 추석이잖아요. 추석 전까지는 회복을 하다가 추석 지나고 내려오는데 파란색 보이시죠? 하락전환했고 빨간색은 조금 내려오면서 그래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통계가 그렇고요. 서울 수도권이나 현장 분위기를 보면 전세는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 매매가격 동향을 볼 텐데요. 자, 이쪽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죠. 플러스 있는 지역이 광주, 광역시 0.01, 대전 0.01, 울산 0.01, 지방광역시만 플러스 0.01. 겨우, 겨우 플러스 붙잡고 있고요. 충북이 0.03, 전북이 0% 부합, 빼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대구가 마이너스 0.06, 지방부동산의 핵심지역이죠. 부산이 0.08, 지방의 핵심이 좋지 않고요. 세종시 마이너스 0.12, 역시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사지역이 176개 지역인데 이제 상승지역이 46개, 하락지역이 121개, 3배 정도 벌어졌습니다. 이제 3배. 수석 전만 하더라도 상승이 137개, 하락이 32개, 4배 정도 상승이 많았는데 이제 완전히 하락이 3배 정도 많아졌기 때문에 분명한 하락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0% 3주전이, 2주전이 0%에서 지난주가 마이너스 0.01, 이번주 마이너스 0.03 한국부동산은 리포트 내용을 보면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큰 상황이고요.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수 문의는 한산하고 매도 가격은 하향 조절, 금매물 위주로 간헐적으로 거래가 되고 하락폭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지역이죠. 서초구, 강남 3구, 서초구는 이번주 마이너스 0.06까지 내려왔고요. 강남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 뭐 그래도 하락폭이 주간변동률 치고는 큰 편이고요. 송파구도 지난주 0%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3, 강남 3구가 모두 다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 용산도 마이너스 0.01, 노원구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어서 서울도 이제 대부분 지역이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인천 한번 볼게요. 인천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인천이 2주 전에 마이너스 0.07, 지난주 마이너스 0.05, 이번주 마이너스 0.06이고요. 경기도도 마이너스 0.05, 경기도, 인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역별 혼조세가 있는데, 경기도도 수원 영통이나 광명 쪽은 상승을 했지만, 동두천, 안산 상록, GTXC 호재로 좀 많이 올랐다가 반납을 하는 모양새고요. 광주시, 일산 서구 같은 지역들 하락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요. 지방을 한번 가볼게요. 지방이 오히려, 지방광역시가 오히려 서울보다는 살짝 낮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 우산 빼고요. 대전은 0.01, 아 세종도 안 좋죠. 울산 0.01, 광주 0.01은, 또 세 개 지역은 대전, 울산, 광주는 0.01 플러스인데, 세종 마이너스 0.12, 부산 마이너스 0.08, 대구 마이너스 0.06, 전통적인 지방의 강세 지역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울산, 광주, 대전은 그나마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요. 조금 더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번 주 이슈를 보면 대치동의 아파트 5억 떨어졌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원베일리 7억 떨어졌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단지별로 2,990세대 동이나 층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5억이 떨어진 것처럼 보인 거고요. 대치동의 삼성 1차 아파트가 전용 59가 5억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확인해보니까요. 11월 16일 날 106동 3층이 12억에 거래가 됐고요. 11월 4일 112동 22층이 17억에 거래가 돼서 5억이 떨어졌다는데, 실의거래 신고된 건 맞는데, 뭔가 이상하죠? 거래량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2019년 가격을 보니까, 2019년 7월 2층이 15억 5천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12억이면 2018년 1월 가격이거든요. 이게 12일 만에, 11월 달 12일 만에 2018년 가격으로 떨어진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 그럼 이게 무슨 일인가? 특수관계의 부당거래입니다. 특수관계의 부모, 자식 이런 특수관계의 부당거래는 30%잖아요. 30% 넘어가면 부당거래인데, 17억 원의 30%를 계산해보니까 11억 9천만 원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왜 12억에 거래가 됐냐면, 부당거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천만 원 올려가지고 12억에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할 만한 표본으로서 가치가 없는 가격이다. 현재 매물은 17억에서 2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보시고, 강남에 5억 떨어졌다고, 5억 떨어진 물건 찾아주세요. 그러면 없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LH 혁신안인데요. 혁신안이 계속 나왔습니다. LH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기부터 해서 2년 전이었나요? 투기 사태부터 해서 계속 혁신안 발표가 되는데, 아직도 혁신안 발표되는 걸로 봐서 혁신이 혁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번 내용을 보면 공공주택 민간 건설사한테 확대해 주겠다. 공공 분양을 민간들도 레미안 힐스테이트도 할 수 있게 개방해 주겠다. 감리 같은 독립성 강화해 주겠다. 감리, 설계, 시공, 안전품질, 건설 카르텔 협파하고 독립성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왜 아이고라고 하냐면 민간 건설사들이 하겠습니까? 제가 삼성물산 사장이면 할까요? 공공주택? 돈 안 되는 거 왜 합니까? 민간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돈을 많이 주고 하라고 한다? 그러면 공공주택의 의미가 없어지죠. 국민 세금으로 투입을 하는데. LH가 왜 부채가 많습니까? 서민주가 안정을 위해서 저렴하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공공주택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아진 건데, 그걸 민간부가 하라고 해서 민간이 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민간한테 왜 나라가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떠넘기냐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부실화되고 여러 가지 오히려 공공주택이 공급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LH, SH 원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는 일이라도 좀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제 얘기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꾸 법, 제도, 개혁안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거라도 제대로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제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LH보급을 삼성레미암보다 잘 지어라고 합니까? 정원을 공원처럼 고급화하고 대리석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저렴한 공공주택을 짓는데 철금 빠지면 안 되고요. 금이 가면 안 되고요. 구조가 이상하면 안 되죠. 평균만 하자는 거죠. 평균 정도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누가 잘하다고 하냐고. 평균은요.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1등은 어려워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학원도 좋은 데 다녀야 되는데 평균은 노력하면 다 평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은 노력을 하면 평균을 할 수 있어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평균 이하가 나오는 거죠. LH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 평균을 합니다. 누가 레미암보다 잘 지어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주택, 공공주택은 국가, 국민들 혈세로 만들기 때문에 저렴하기는 짓되 기본에 충실해서 단단하게 제대로만 짓자는 겁니다. 그걸 왜 못하냐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법과 규정, 규칙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다. 좀 제대로 하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주 위클리 리포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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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